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상 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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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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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히힛 아멘 드라곤을 채취했습니다. 빨강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적당한 스프링을 사용해 주십시오. 클리어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드라곤을 활용하여 주십시오. 드라곤이 파괴되었습니다. 용인으로는 도전합니다. 이곳은 한 명이입니다. 이곳은 남은 실패가 다시 한 명이 되었습니다. 이곳은 이곳은 강아지에 영향을 벗고 있습니다. 이곳은 타임의 1명을 굳을 수 있습니다. 이곳은 강아지에 영향을 사용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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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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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 경고는 전쟁을 잃어버렸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